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참새 시리즈 그 네번째 이야기 써보겠습니다. 참새들이 먹이를,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순번을 증여해 가지고 포수가 나타나면은 엎드려! 엎드려! 이야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여해 놓고 순번에 따라 1번! 순번이 포수가 나타나다! 엎드려! 2번, 3번, 4번까지 쭉 했습니다. 다섯번째 참새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랬습니다. 포수가 나타나다! 이빨 빠진 참새가 엎어! 엎어! 엎어라는 말에 참새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물뚱물뚱 하다가 다 포수 총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자, 이빨 빠진 참새 두 번째 이야기! 포수가 총을 쏘면은 총알이다! 이것도 순번을 증여했습니다. 첫 번째 포수가 총을 쏘자! 총알이다! 두 번째, 총알이다! 세 번째, 이빨 빠진 참새가 자기 순번이 이랬습니다. 포수가 총을 쏘자! 공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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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참새들이 그냥 참변을 당했네! 또 오늘도 이빨 빠진 참새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